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3과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3과의 제목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23과에서는 우리가 어떤 문법을 배우게 될까요? 23과 문법은 첫 번째, A, V, G, 위해서, N, 을, 을, 위해서, 위해서가 들어가는 문법입니다. 두 번째, N만, 하다 이런 문법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문법을 사용해서 어떤 대화를 할까요? 23과의 본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우는 건데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네요. 와, 후엉 씨 집은 넓고 좋네요. 기숙사 제 방은 이 집 반만 해요. 자, 집 구경은 이따가 하고 식사부터 해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울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A, V, G, 위해서, N,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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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입니다. 위해서는 모두 같아요. 그런데 앞에 A, V가 있습니까? N이 있습니까? A, V 뒤에는 G를 씁니다. N 뒤에는 을, 을을 씁니다. 이 문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흐엉 씨를 위해서 꽃을 샀어요. 어머, 고마워요. 오늘 본문의 대화입니다. 세실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흐엉 씨를 위해서 꽃을 샀어요. 세실 씨가 꽃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누구를 위한 꽃입니까? 누구한테 좋은 꽃입니까?예요. 세실 씨가 꽃을 샀어요. 그런데 그 꽃은 세실 씨가 가질 거예요. 세실 씨 꽃이에요? 아닙니다. 흐엉 씨한테 좋아요. 흐엉 씨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흐엉 씨를 위해서 뒤에 꽃을 샀어요가 있으면 뒤에 내용은 누구한테 줬습니까?예요. 흐엉 씨한테 줬습니다. 흐엉 씨를 생각했어요. 그때 흐엉 씨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문장도 같이 볼까요?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조금 전에는 엔 을 을 을 을 위해서, 흐엉 씨를 위해서 문장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통역사가 되다. A, V, 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A, V 뒤에 썼을 때는 통역사한테 좋아요가 아닙니다. 한국어를 공부해요. 왜 입니다. 이유예요.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저는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통역사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는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A, V, 기 위해서, 엔 을 을 위해서는 엔 뒤에 을 을 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 엔한테 좋아요. 엔에게 좋은 것입니다. 엔을 생각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A, V, 기 위해서는 뒤에 어떤 행동을 해요. 그것을 왜 합니까? A, V,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엔입니다. 친구, 미래. 자, 두 개의 단어를 볼까요? 받침이? 네, 없습니다. 구, 받침이 없습니다.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뒤에 무엇을 쓸까요? 네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를 위해서, 를 위해서 뒤에 무엇을 합니다. 그 행동은 친구한테 좋아요. 그리고 미래에 좋아요입니다. 두 번째, 가족, 건강. 이런 단어는?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건강. 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을 위해서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그러면 그 행동은 가족한테 좋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되다, 먹다입니다. 이 단어는 N이 아니에요. 네, AV입니다. AV는 어떻게 할까요? 기 위해서입니다. AV는 여러분, 되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다,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있어요, 모두 AV는 같아요. 기 위해서입니다. AV는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또는 기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자, 기 위해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다는 AV입니까? 네, AV가 아닙니다. DV예요. DV 뒤에는 기 위해서를 쓰지 않아요. 오늘 문법은 AV, 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운동을 해요? 건강하고 싶어요? 건강한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건강하다는 AV가 아니에요. 그러면 DV를 AV로 바꾼 후에 기 위해서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문법을 배웠어요. 건강하다는 DV예요. 하지만 이 의미를 AV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건강해지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DV 뒤에 아, 어여, 지다를 붙이면 AV가 돼요. 생각납니까?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는 안 됩니다. 건강하다가 AV가 아닙니다. 이 문장 어떻게 바꾸면 쓸 수 있습니까? 네,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건강해 지다, 아, 어여, 지다 이렇게 하면 AV가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문장을 만들 때 DV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DV 뒤에 아, 어여, 지다를 붙이면 됩니다. 오늘 문법 앤, 를 위해서, 을 위해서, 그리고 AV, 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법으로 우리 같이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연습은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웬 선물이에요? 물어봅니다. 대답해요. 대답해요. 선물을 샀어요. 앞에 친구 있습니다. 여러분, N 뒤에는 무엇을 씁니까? 네, 을, 를 위해서를 씁니다. 친구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을입니까? 를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만듭니다.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샀어요.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샀어요. 이 의미는 선물을 샀어요. 이 선물은 누구한테 좋아요? 네, 친구한테 줬습니다. 친구한테 줄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샀어요. 2번도 보겠습니다. 웬 선물이에요? 이번에는 부모님입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입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입니다. 선물을 샀어요. 이 선물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부모님한테 좋아요. 이 선물을 부모님께 드릴 거예요. 자, 부모님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네,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샀어요 입니다.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3번입니다. 한국에 왜 왔어요 입니다. 한국에 온 이유를 물어봅니다. 한국어를 배우다.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를 배우다. 배우다는 AV입니다. 그러면 AV 뒤에 무엇을 쓸까요? 여러분이 압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배우다 뒤에 기위해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한국에 온 이유입니다. 왜 왔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이유예요. 자, 4번도 볼까요? 한국에 왜 왔어요? 친구를 돕다 한국에 왔어요. 이번에는 돕다 AV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하지만 받침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 같습니다. 돕다 어떻게 바꿀까요? 네, 돕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를 돕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이 문장의 의미는 한국에 온 이유가 친구를 도우려고 해요. 친구를 돕고 싶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이유예요. 왜 왔어요? 친구를 돕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마지막 5번입니다. 한국에 왜 왔어요?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다 한국에 왔어요. 이번에는 한국에 온 이유가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 입학하려고 해요. 입학할 거예요. 입니다. 이유예요. 자, 입학하다는 어떻게 바꿀까요? 네, 입학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자, 먼저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연습을 같이 해볼까요? 두 번째 연습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먼저 1번이에요. 불고기를 만들다, 어제 고기를 사다. 자, 불고기를 만들다와 어제 고기를 사다.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거예요. 불고기를 만들다, AV입니다. AV 뒤에 무엇을 쓸까요? 여러분이 압니다. 어제 고기를 사다, 과거를 써야 합니다. 어제 고기를 샀어요. 왜 샀어요? 무엇을 하려고 샀어요? 불고기를 만들다 입니다.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만들까요? 네,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 고기를 샀어요. 어제 샀어요. 과거를 썼습니다. 어제 고기를 샀어요. 왜 샀습니까? 이유예요. 왜 샀어요?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샀습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험을 잘 보다.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다. 여기에는 시험을 잘 보다. 시험을 봐요. AV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다는 과거일까요?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가 아니에요. 다른 말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오늘 문법을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오늘부터 공부할 거예요. 입니다. 과거도 쓸 수 있어요. 과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이에요. 이것도 쓸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한국어를 공부하다. 한국에 오다. 공부하다. AV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마 왜, 이유를 물어보는 문장일 겁니다.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에 와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네, 이렇게 만듭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온 이유,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해요. 공부할 거예요. 또 공부하고 싶어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보세요. 한국어 공부, 한국에 오다. 여러분, 3번하고 4번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한국에 오다는 같아요. 앞에 한국어도 있어요. 공부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국어를 공부하다. AV예요. 하지만 여기는 한국어 공부, AV가 아닙니다. N입니다. 3번과 4번이 모두 의미는 비슷해요. 하지만 공부하다. 하지만 공부하다, AV를 쓰면 기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공부, N이에요. 그러면 기위해서를 쓸 수 없습니다. 무엇을 쓸까요? 자,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네,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 공부, N입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를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왜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무엇에 좋아요? 한국에 오면 한국어 공부에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AV입니까? N입니까? 두 개가 다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5번입니다. 건강하다, 운동을 자주 하다. 여러분, 건강하다 또 나왔습니다. 건강하다, AV입니까? 아닙니다. DV입니다. 그러면 이 문법을 사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바꿀까요? 네, 건강해지다.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바꿨습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만듭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자주 해요. 건강하기 위해서 안됩니다. 이런 건강하기 위해서 안되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룸메이트와 친하다, 같이 밥을 먹다. 여러분, 친하다 이것은 AV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DV입니다. DV는 아, 어여, 지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6번은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이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보겠습니다. 룸메이트와 친해지기 위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룸메이트와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왜요? 친해지고 싶어요. 친해지기 위해서. DV가 있으면 AV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배우고 있는 문법의 의미를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습을 같이 해볼까요? 세 번째 연습은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 질문합니다. 동대문 시장에 왜 갔어요? 이유를 물어봅니다. 동대문 시장에 왜 갔어요? 옷을 갔어요. 옷을 뒤에 AV를 써야 합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어떻게 할까요? 자, AV, 무엇을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은 사다, 이 단어를 선택했어요. 옷을 사기 위해서 갔어요. 옷을 사다, 또 옷을 구경하다, 이것도 괜찮아요. 옷을 구경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것도 좋습니다. AV를 씁니다. 자, 2번 볼까요? CD를 샀네요. 네, 음악을 CD를 샀어요. 자, CD를 왜 샀습니까? 음악을 뒤에 AV를 씁니다. 음악을? 네, 듣다를 씁니다. 듣다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할 거예요. 듣다는 AV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듣기 위해서 CD를 샀어요. 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3번입니다. 전주에 왜 갔어요? 입니다. 전주에 왜 갔어요? 유명한 전주 비빔밥을 갔어요. 전주에 간 이유를 물어봅니다. 비빔밥, 전주 비빔밥을 뒤에 어떤 AV를 쓸까요? 네, 먹다입니다. 먹다를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먹기 위해서 갔어요.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이에요. 선물을 많이 샀네요. 네, 고향에 계신 선물을 샀어요. 자, 선물을 샀어요. 이 선물은 누구한테 줄 거예요? 누구한테 좋아요? n을 생각합니다. 사람이에요. 고향에 가족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족이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동생, 친구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고향에 계신 이 단어가 조금 중요해요. 고향에 있는 이 아니에요? 계신 그러면 어른입니다. 어른 누굴까요? 아마, 네, 부모님일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샀어요. 이 선물은 부모님께 드릴 거예요. 부모님한테 좋은 선물이에요. 자, 마지막 5번을 볼까요? 요즘 매일 도서관에 가네요. 친구가 매일 도서관에 갑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네, 토픽 시험에 열심히 공부해요. 자, 열심히 공부해요. 앞에, 토픽 시험에, 그러면 뒤에 아마 AV를 써야 합니다. 토픽 시험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에, 네, 합격하다 이 단어를 씁니다. 시험에 합격해요. AV입니다. 그러면, 네,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입니다. 합격하다는 AV예요. 그래서, 기위에서 이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문장을 한 개 더 보여줄 거예요. 네, 토픽 시험, 열심히 공부해요.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네, 여기에 애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토픽 시험 뒤에 AV를 바로 쓰면 조금 이상합니다. 토픽 시험 뒤에 N을 쓰는 것이 좋아요. N, 무엇을 쓸까요? 합격하다, 여기에서 N을 골라서 씁니다. 토픽 시험, 네, 합격입니다. 토픽 시험 합격, 을 위해서 합격, N입니다. 그러면, 뒤에 을 위해서를 쓰는 거예요. AV를 쓰면 기위에서 입니다. N을 쓰면 을, 를 위해서 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른 것이 있어요. 잘 생각해 주세요. 선생님하고 대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마지막 연습입니다.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번, 한국 음식 만들다, 재료 준비하다. 이 문제 어떻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까요? 재료를 준비합니다. 왜요? 만들다, AV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한국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해요 입니다. 만들다는 AV입니다.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2번을 볼까요? 한국말 잘하다, 한국 친구 사귀다. 여기에 잘하다가 있습니다. AV입니다. 자, 한국말 잘하다. AV 뒤에 무엇을 쓸까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어 봅니다. 네, 한국말을 잘하기 위해서 한국 친구를 사귀어요. 잘하다 뒤에 기위해서를 씁니다. 여러분, 사귀다, 사귀어요. 보통 말할 때 사겨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쓸 때는 사귀어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알지요? 3번입니다. 면접 보다, 정장 입다. 여기도 보다, AV가 있습니다. 네, AV가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네, 면접을 보기 위해서 정장을 입어요. 면접을 보다, AV입니다. 그래서 기위해서를 씁니다. 4번입니다. 친구의 이사, 돕다. 친구, 집, 가다. 여기에 돕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만듭니다. 친구의 이사를 돕기 위해서 친구 집에 가요. 친구 집에 간 이유가 뭐예요? 친구를 도우려고 갑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컴퓨터 사다, 돈 모으다. 이번에도, 네, 사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요. 돈을 모으는 이유가 컴퓨터를 사고 싶어서 컴퓨터를 사려고 돈을 모아요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위해서, 을을 위해서를 사용해서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2강에서는 두 번째 문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앤만하다 입니다. 앤뒤에 만하다 를 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먼저 의미를 보겠습니다. 방이 얼마나 커요? 물어봅니다. 답은 우리 교실에 반만 해요 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어봅니까? 얼마나 커요? 커요? 작아요? 이것을 물어봅니다. 방이 깨끗해요? 또 방이 비싸요? 방이 밝아요? 편해요? 이런 것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커요? 를 물어봅니다. 방이 얼마나 커요? 방의 크기를 물어봐요? 방은 우리 교실에 반만 해요. 우리 교실, 우리 교실이 이렇게. 그런데 제 방은 반이에요. 제 방은 우리 교실의 반 크기입니다. 그때 반만 해요, 만해요 를 씁니다. 자,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큰 가방을 사고 싶어요? 한국어 책만 한 가방이면 좋겠어요. 여기도 얼마나 큰 가방 물어봤어요. 비싼 가방, 편한 가방, 가벼운 가방, 무거운 가방 아니에요? 큰 가방, 큰 가방, 작은 가방,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한국어 책만 한 가방이면 좋겠어요. 한국어 책과 크기가 비슷한 가방이 좋겠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의미를 알겠어요? 의미는 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기가 그것과 비슷해요. 말하고 싶으면 그것만 해요, 앤만 해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문법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앤이 있습니다. 사과, 키, 받침이? 네,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 만하다 입니다. 그러면 교실, 책, 받침이? 네,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 이것도 만하다 입니다. 여러분, 쉽지요? 오늘 문법 앤만 하다는 받침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 만하다 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만하다, 만하다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도 만 뒤에 조금 쉬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문장을 썼어요. 지영 씨가 키만 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키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썼습니다. 지영 씨가 키만 해요. 그러면 지영 씨가 커요, 작아요 물어봅니다. 지영 씨 키를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왜 몰라요? 키 썼지만 키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 키예요? 모르면 이렇게 썼을 때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쓸 수 없습니다. 지영 씨가 키만 해요. 이러면 안 돼요. 누구 키? 지영 씨가 제 키만 해요. 지영 씨가 에릭 씨 키만 해요. 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키예요? 그것을 말해줘야 해요. 말하지 않으면 키가 얼마나 커요? 모릅니다. 자, 또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어 책만 하는 가방이 있어요 입니다. 가방이 얼마나 커요? 한국어 책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어 책만 하다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는 이 있네요. 자, 는, 는은 AV 뒤에 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문법은 얼마나 커요? 커요, 작아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AV가 아닙니다. DV예요. 그래서 는, 네, 쓸 수 없습니다. 한국어 책만 한 씁니다. 는 이 없어요. 오늘은 크기를 물어보는 문법입니다. 앤만 하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앤만 하다를 사용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1번 질문합니다. 케이크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오늘 문법은 커요, 작아요, 크기를 물어보는 또는 크기를 설명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질문할 때 얼마나 커요? 이렇게 자주 물어봅니다. 질문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좋습니다. 케이크가 얼마나 커요? 케이크 크기를 물어봅니다. 케이크가 제 얼굴, 제 얼굴, 선생님 얼굴, 제 얼굴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케이크가 제 얼굴만 해요 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에 케이크가 얼굴만 해요 그러면 어때요? 조금? 네,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같아요? 아니에요. 얼굴 크기가 아이는 얼굴이 작습니다. 어른은 얼굴이 큽니다. 또 얼굴이 큰 사람도 있어요.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 얼굴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얼굴, 이런 얼굴 하나의 단어만 말하면 크기를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구 얼굴, 제 얼굴 또는 자르갈 씨 얼굴, 흥엉 씨 얼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말해주는 것이 좋아요. 자, 2번도 볼까요? 질문, 얼마나 커요? 입니다. 이 질문을 잘 기억하세요. 얼마나 커요? 케이크가 수박. 수박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쓰면 네, 이렇게 됩니다. 케이크가 수박만 해요. 자, 여러분, 수박, 우리가 여름에 먹는 과일이에요. 수박은 보통 크기가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조금 큽니다. 그래서, 아, 케이크가 조금 커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케이크, 수박이 이렇게 작은 수박이 있어요. 이렇게 큰 수박이 있어요. 아니에요. 보통 수박은 이렇게 커요. 조금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박만 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케이크가 얼마나 커요? 물어봅니다. 케이크가 제 주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먹이 무엇입니까? 손을 이렇게 잡으면 이것이 주먹입니다. 제 주먹, 케이크가 크기가 작습니다. 제 주먹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그럴 때, 자, 만하다 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네, 케이크가 제 주먹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4번을 볼까요? 이번에는 질문이 다릅니다. 공책이 얼마만 해요?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 케이크의 크기를 물어볼 때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커요?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질문합니다. 얼마만 해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늘 n을 쓸 거예요. 그래서 n, 그런데 이 n을 몰라요. n의 크기를 몰라요. n만 해요?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n 자리에 얼마, 얼마나 커요? 할 때 얼마입니다. 얼마를 사용합니다. 얼마만 해요? 이것은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커요? 하고 같습니다. 자, 공책이 얼마만 해요? 공책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공책이 한국어책. 우리가 공부하는 한국어책이 크기가 어때요? 우리 모두 알아요. 그래서 한국어책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네, 공책이 한국어책만 해요 입니다. 여기도 만약 한국어가 없으면 공책이 책만 해요. 책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다 달라요. 무슨 책이에요? 말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공책이 얼마만 해요? 물어봅니다. 공책이 제 노트북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공책이 제 노트북만 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도 크기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노트북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제 노트북의 크기를 친구가 알아요. 제 노트북과 크기가 비슷해요. 제 노트북만 해요 입니다. n만 하다를 사용해서 우리가 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기숙사 창문이 교실 창문의 반 크기하고 비슷해요 입니다. 기숙사 창문이 얼마나 커요? 물어봅니다. 기숙사 창문의 크기가 우리 교실,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교실 창문을 우리가 알아요. 교실 창문 크기의 반입니다. 반과 비슷해요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네, 기숙사 창문이 교실 창문의 반만 해요. 우리 교실 창문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요. 그 창문의 반 크기와 비슷해요 입니다. 2번을 볼까요? 2번, 제 동생의 발이 제 발, 저의 발입니다. 자, 제 동생의 발 크기가 제 발 크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만 해요를 쓸 거예요. 그러면 제 동생의 발이 어떻게 할까요? 네, 제 발만 해요 입니다. 제 동생의 발이 제 발과 크기가 비슷해요 입니다. 여러분, 만약 2번에서 동생 발과 제 발, 저의 발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단어를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발이 동생의 발만 해요 이렇게 말하면 네, 동생의 발을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앤만 해요는 크기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런데 앤만 해요의 앤, 그것의 크기를 듣는 사람이 몰라요.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면 좋은 설명이 아니에요. 앤만 해요 설명을 들어도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앤만 해요 앞에 쓰는 앤은 우리가 모두 아, 그것의 크기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동생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 동생은 고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반 친구가 제 동생을 몰라요. 동생의 발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동생의 발이 얼마나 커요? 제 발만 해요 하면 제 발은 친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만 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을 볼까요? 제 친구는 키가 농구선수, 농구선수와 비슷해요. 여러분, 농구선수 키는 조금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같은 생각을 해요. 농구선수는 키가 커요. 우리 보통 사람보다, 친구들보다, 가족보다 키가 커요. 아주 커요. 이렇게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구선수가 누구예요? 말하지 않아도 농구선수 키하고 비슷해요 하면 우리가 모두 생각합니다. 네, 아주 키가 커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농구선수는 누구예요? 말하지 않아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농구선수하고 키가 비슷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제 친구는 키가 농구선수만 해요. 농구선수하고 아주 비슷해요. 아, 네, 아주 커요 입니다. 자, 4번을 볼까요? 제 지갑. 휴대폰을 샀어요. 휴대폰을 샀습니다. 제 휴대폰 크기가 얼마나 커요? 친구가 아직 못 봤어요. 제가 휴대폰을 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가 물어봐요. 어, 그래요? 휴대폰이 얼마나 커요? 음, 제 휴대폰은 제 지갑과 크기가 비슷해요. 제 지갑, 내 지갑이 크기가 얼마나 커요? 를 친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 지갑을 알지요? 그 지갑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제 지갑만 하다를 쓸 거예요. 그런데 뒤에, 네, 휴대폰 N이 있습니다. 문장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제 지갑만 한 휴대폰을 샀어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제 지갑만 하는, 안 되고, 제 지갑만 한 휴대폰을 샀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5번 문장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교실에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제가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은 그 케이크를 못 봤어요. 얼마나 커요? 물어보면 우리 교실에 시계가 있어요. 친구들은 모두 시계의 크기를 알아요. 그래서 시계를 사용합니다. 뒤에 케이크 N이 있어요. 문장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실에 있는 시계만 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해 볼까요? 1번입니다. 새실씨 방은 얼마만 해요? 제가 새실씨 방에 안 가봤어요. 새실씨 방의 크기를 몰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얼마만 해요? 흐엉씨 집에 반과 비슷해요. 흐엉씨 집을 알아요. 친구들이 모두 흐엉씨 집이 얼마나 커요? 알아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흐엉씨 집에 반, 네, 반만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흐엉씨 집에 반만 해요. 흐엉씨 집의 크기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2번입니다. 지영씨는 얼굴이 아주 작지요? 네, 지영씨 얼굴 크기를 물어봐요. 작지요? 합니다. 답은 네, 그리고 CD를 썼습니다. 여러분, CD의 크기, 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CD 크기하고 지영씨의 얼굴 크기가 비슷해요. 그러면 CD 뒤에 만하다를 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CD만 해요. 보통 얼굴이 작은 사람 설명을 할 때 CD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3번을 볼까요? 어제 산 사과가 얼마만 했어요? 어제 사과를 샀어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과를 못 봤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얼마만 했어요? 컸어요? 작았어요? 물어봅니다. 답은 제 주먹. 주먹, 아까 했습니다. 주먹 보여줍니다. 주먹 보여주고 비슷해요 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제 주먹만 했어요. 어제 산 사과의 크기가 주먹을 보여줍니다. 제 주먹을 보고 주먹만 했어요. 했어요는 어제 사과를 샀어요. 어제 산 사과, 과거 이야기입니다. 4번을 볼까요? 큰 가방을 살 거예요? 가방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얼마나 큰 가방을 사고 싶어요? 입니다. 답은 아니요 입니다. 큰 가방 아니에요. 제 손바닥, 가방을 살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은? 네, 이렇게 손을 펴니다.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크기하고 비슷해요. 손바닥만 하다를 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아니요. 제 손바닥만 한 가방을 살 거예요. 손바닥만 한 가방, 작은 가방입니다. 자, 마지막 5번을 볼까요? 룸메이트는 키가 큰 사람이에요. 키가 크다, 작다, 얼마나 커요? 물어봅니다. 답은 제 키, 사람이에요. 제 키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제 키만 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마지막 연습입니다.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번 제 손바닥, 휴대폰 사고 싶다. 휴대폰 사고 싶다,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 휴대폰의 크기는 무엇과 비슷해요? 네, 제 손바닥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네, 이렇게 만듭니다. 제 손바닥만 한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지요?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어제 500원 동전, 과자 만들다. 어제 과거입니다.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자의 크기는 무엇과 비슷합니까? 친구가 제가 어제 만든 과자를 보지 않았어요. 과자의 크기가 궁금해요. 그러면 친구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크기. 네, 500원 동전. 한국 돈의 500원 동전 크기는 모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500원 동전 뒤에 오늘 문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까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어제 500원 동전만 한 과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교실, 농구공, 풍선, 있다. 입니다. 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교실입니다. 그리고 그 풍선의 크기를 알고 싶어요. 크기는 무엇과 비슷해요? 농구공과 비슷해요. 풍선은 큰 풍선도 있어요. 작은 풍선도 있어요. 그런데 농구공은 모두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농구공의 크기를 알아요. 그래서 농구공 뒤에만 하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만들까요? 네, 교실에 농구공만 한 풍선이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4번입니다. 어제 먹다. 피자, 제 얼굴. 어제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었습니까? 피자를 먹었습니다. 그 피자의 크기가 큽니까? 작습니까? 그러면, 네, 제 얼굴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봅니다. 어제 먹은 피자는 제 얼굴만 했어요. 제 얼굴만 했어요. 이렇게 과거를 씁니다. 어제 피자를 먹었어요. 자, 5번입니다. 마지막 5번을 볼까요? 동생 자주 먹다 케이크, 제 주먹입니다. 동생이 케이크를 자주 먹습니다. 그 케이크의 크기는 제 주먹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까요? 네, 동생이 자주 먹는 케이크는 제 주먹만 해요. 동생이 자주 먹는 케이크의 크기는 제 주먹과 비슷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어제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를 썼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자주, 자주 먹어요, 보통 많이 먹어요, 매일 먹어요 할 때는 과거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주먹만 했어요, 아니에요, 주먹만 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하다 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3강에서는 23과 본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후에 선생님이 여러분께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대답을 잘 해주세요. 흥씨,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어서 와요. 우리 집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쉽게 찾았어요. 오다가 흥씨를 위해서 작은 화분을 샀어요. 어머, 고마워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네요. 와, 후엉씨 집은 넓고 좋네요. 기숙사 제 방은 이 집 반만 해요. 자, 집 구경은 이따가 하고 식사부터 해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누구하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네, 흥엉씨하고 세실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흥엉씨 집입니다. 그럼 세실씨는 흥엉씨 집에 자주 왔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선생님이 물어보는 질문을 잘 듣고 대답했을 거예요. 이제 다시 한 번 본문을 들을 겁니다. 본문을 듣고 선생님하고 같이 큰 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실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선생님하고 크게 읽어요. 흥엉씨,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흥엉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선생님하고 읽어요. 어서 와요. 우리 집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듣습니다. 아니에요. 쉽게 찾았어요. 오다가 흥엉씨를 위해서 작은 화분을 샀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요. 아니에요. 쉽게 찾았어요. 오다가 흥엉씨를 위해서 작은 화분을 샀어요. 듣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요. 어머, 고마워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여러분, 세실씨가 흥엉씨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해요.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문법을 누가 사용했습니까? 한 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았어요? 누가 사용했습니까? 네, 세실씨가 사용했습니다. 세실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흥엉씨를 위해서 작은 화분을 샀어요. 흥엉씨가, 흥엉씨를 위해서 세실씨가 화분을 샀어요. 이 화분은 누구한테 줄 거예요? 누구한테 줬습니까? 흥엉씨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흥엉씨를 위해서 화분을 샀어요. 말했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을 세실씨가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다가, 오늘 배운 문법은 아니지만, 오다가 이 문법도 우리가 전에 배웠어요. 여러분, 생각나요? 흥엉씨 집에 옵니다. 다 왔어요? 아니요. 아직 다 오지 않았어요.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화분을 샀어요 입니다. 여러분, 이 문법도 아마 잘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남은 대화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세실씨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을까요? 다행이네요. 와, 흥엉씨 집은 넓고 좋네요. 기숙사 제 방은 이 집 반만 해요. 흥엉씨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자, 집 구경은 이따가 하고 식사부터 해요. 선생님하고 읽어요. 자, 집 구경은 이따가 하고 식사부터 해요 입니다. 세실씨와 흥엉씨의 이 대화에서 또 오늘 배운 문법이 있어요. 누가 사용했습니까? 네, 세실씨가 사용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만 해요 가 있습니다. 이 집 반만 해요. 기숙사 제 방은 무엇과 크기가 비슷해요? 이 집. 이 집은 흥엉씨 집입니다. 흥엉씨 집에 반과 크기가 비슷해요. 흥엉씨 집에 반만 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실씨가 흥엉씨 집에 와서 두 사람이 같이 대화를 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우리가 두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을 하나씩 사용해서 대화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왜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갔어요? 왜 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 중에서 무엇을 사용할까요? 네, 생각납니까? 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기 위해서 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어제 왜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갔어요? 끝나자마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짧아요. 빨리 나갔습니다. 왜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갔어요? 물어봅니다. 답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 단어들이 있네요. 우리가 하나씩 골라서 답을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공항을 선택했습니다. 자, 어제 왜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갔어요? 공항입니다. 그러면 공항 뒤에 A, V를 써야 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네, 공항의 가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어요. 공항에 가기 위해서 나갔어요. 여러분, 공항 N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공항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까요? 조금 이상하지요? 내가 어제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갔어요. 그것이 누구한테 좋아요? 어디에 좋아요? 무엇에 좋아요? 그러면 공항을 위해서 이러면 공항에 좋아요? 조금 이상합니다. 왜 입니다. A, V를 찾아요. 공항에 가다. 공항에 가고 싶어요.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갔어요. 입니다. 공항에 가기 위해서 나갔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어제 왜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갔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문장을 두 개 말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발표 준비를 선택합니다. 발표 준비. 먼저 발표 준비 뒤에 A, V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발표 준비 뒤에 무엇을 씁니까? 네, 하다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발표 준비를 해야 해요.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입니다. 그런데 발표 준비를 해요, 하다, 안 쓰고 그냥 발표 준비만 쓰고 싶어요. 쓸 수 있습니까? 네, 쓸 수 있습니다. 발표 준비를 위해서 나갔어요. 이것도 제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갔어요. 제가 그렇게 빨리 나갔어요. 무엇에 좋아요? 발표 준비에 좋아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발표 준비 N을 위해서 나갔어요.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제 왜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갔어요? 이번에는 밥입니다. 네, 밥 N이에요. 밥 뒤에 어떤 A, V를 쓸까요? 네, 먹다를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요. 밥을 먹기 위해서 나갔어요. 빨리 나갔어요. 밥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입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나갔어요. 밥, 밥을 먹다 사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제 왜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갔어요? 친구 생일 파티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장이 세 개 있네요. 세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먼저 친구의 생일 파티 뒤에 어떤 A, V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선생님은 가다가 생각이 납니다. 친구 생일 파티에 가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네, 이렇게 말해요. 친구 생일 파티에 가다, 가기 위해서 나갔어요 입니다. 자, 그리고 친구 생일 파티에 가요, 가다를 쓸 수 있고 또 다른 A, V도 쓸 수 있어요. 이번에는 친구의 생일 파티를 하면 어때요? 친구 생일 파티를 뒤에 가다를 쓸 수 없어요. 무엇을 쓸까요? 선생님은 준비하다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듭니다. 친구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이것도 네, 만들 수 있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친구 생일 파티 N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친구 생일 파티를 위해서 나갔어요. 이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친구 생일 파티는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네요. 자, 을을 위해서, 기 위해서를 연습했어요. 이제 두 번째는 만하다 를 연습하겠습니다. 지금 키우는 고양이가 얼마나 커요? 친구가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의 고양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얼마나 커요? 몰라요?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듣고 답할 거예요. 자, 무엇과 비슷해요? 첫 번째, 저 가방이라고 했습니다. 저 가방은? 네,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가방이 있어요. 두 사람 다 볼 수 있어요. 저 가방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저 가방만 해요 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를 사용하지 않으면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지요? 왜요? 가방은 큰 가방, 작은 가방,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만 해요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봅니다. 저 가방만 해요. 아니면 제 가방만 해요. 세실 씨 가방만 해요. 흐엉 씨 가방만 해요. 그 가방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금 키우는 고양이가 얼마나 커요? 이번에는 제 주먹을 선택합니다. 제 주먹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제 주먹만 해요 입니다. n 뒤에만 해요.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를 볼까요? 축구공, 축구공도 크기가 모두 같아요.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축구공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한국어책. 우리가 한국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한국어책은 크기를 우리가 모두 알아요.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한국어책 어떻게 합니까? 한국어책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배운 두 개의 문법을 하나씩 사용해서 대화를 연습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3강에서 듣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듣기는 전에 들은 것과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3강에서 듣기를 할 때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오늘 듣기는 조금 달라요.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먼저 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남자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남자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여자가 이야기할 거예요. 여자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급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여러분께 언어 교환을 위한 모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언어 교환 모임은 여러 나라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두 시간 동안 한국어와 다른 언어를 연습하는 모임입니다. 만나는 시간은 수요일 수업 후 2시이고 만나는 장소는 학교 후문에 있는 외국어 카페입니다. 언어 교환 모임에 오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미리 신청해 주세요.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주거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보낼 때 이름, 성별, 그리고 국적, 배우고 싶은 외국어를 꼭 써 주세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언어 교환 모임에 올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언어 교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모임에 꼭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반에 안나 씨가 고향에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고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달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헤어지게 되니까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안나 씨를 위해 송별회를 준비했습니다. 송별회는 이번 주말 토요일 저녁 6시에 한국관에서 합니다. 한국관은 학교 정문에서 15분쯤 걸어가면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동안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만든 것을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사진과 친구들이 쓴 메시지를 예쁘게 앨범으로 만들었는데 안나 씨에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안나 씨를 아는 친구들은 모두 오세요. 그런데 예약을 해야 하니까 올 사람은 하루 전인 금요일 6시까지 저에게 꼭 말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에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사람은 금요일 수업 후에 학교 공원으로 오세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길지요? 남자도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도 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들을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번에 잘 들어보세요. 들은 후에 선생님이 질문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2급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여러분께 언어 교환을 위한 모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언어 교환 모임은 여러 나라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두 시간 동안 한국어와 다른 언어를 연습하는 모임입니다. 만나는 시간은 수요일 수업 후 2시이고 만나는 장소는 학교 후문에 있는 외국어 카페입니다. 언어 교환 모임에 오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미리 신청해 주세요.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주거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보낼 때 이름, 성별, 그리고 국적, 배우고 싶은 외국어를 꼭 써 주세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언어 교환 모임에 올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언어 교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모임에 꼭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반에 안나 씨가 고향에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고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달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헤어지게 되니까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안나 씨를 위해 송별회를 준비했습니다. 송별회는 이번 주말 토요일 저녁 6시에 한국관에서 합니다. 한국관은 학교 정문에서 15분쯤 걸어가면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동안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만든 것을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사진과 친구들이 쓴 메시지를 예쁘게 앨범으로 만들었는데 안나 씨에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안나 씨를 아는 친구들은 모두 오세요. 그런데 예약을 해야 하니까 올 사람은 하루 전인 금요일 6시까지 저에게 꼭 말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에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사람은 금요일 수업 후에 학교 공원으로 오세요. 네, 여러분. 긴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번. 남자는 무슨 모임을 소개했어요? 남자가 소개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무슨 모임입니까? 네, 언어교환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서 언어교환을 합니다. 2번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언어교환 모임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합니까? 네, 학교 후문에 있는 외국어 카페에서 해요. 말했습니다. 3번입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언어교환 모임에 누가 가면 좋아요? 여러분, 생각나요? 자, 누가 가면 좋아요? 네, 한국어와 언어교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가면 좋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4번입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영상에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주 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나요?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상에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사람은 금요일 수업 후에 학교 공원에 오세요. 말했습니다. 학교 공원에 가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1번, 언어교환 모임은 매주 수요일 2시에 있어요. 2번, 언어교환 모임에 가려면 남자에게 미리 신청해야 해요. 3번, 여자는 고향에 돌아갈 친구를 위해 송별회를 준비했어요. 4번, 송별회는 금요일 저녁 6시에 학교 앞 한국관에서 할 거예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이 몇 번입니까? 찾았어요? 네, 4번입니다. 송별회는 금요일 저녁 6시에 학교 앞 한국관에서 할 거예요. 무엇이 달라요? 네, 금요일이 아닙니다. 토요일 저녁에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송별회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예요? 알아요? 친구가, 안나 씨가 갑자기 고향에 갑니다. 친구하고 헤어질 때,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하고 아는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인사하는 모임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어요? 이야기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는 특별한 모임이에요. 안나 씨를 위해서 송별회를 준비했어요. 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문법을 배웠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번, av, 기, 위해서, n, 을, 를, 위해서를 배웠습니다. av, 뒤에, 그리고 n, 뒤에, 위해서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왜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유를 말합니다. 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n, 을, 를, 위해서를 할 때는 이유도 있고, 또 누구를 위해서, 입니다. 앞에 말한 n한테 좋아요, n에 좋아요, 그래서 그 이유로 했습니다. 하면, n, 을, 를, 위해서를 쓸 수 있어요. a, v와 n만 씁니다. d, v는 쓰지 않습니다. d, v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d, v 뒤에 아, 어여, 지다를 붙입니다. 그러면, a, v가 됩니다. a, v, 기,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앤만하다 입니다. 앤만하다는 크기를 물어봅니다. 얼마나 커요? 크기가 얼마만 해요? 물어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n을 말합니다. 그것과 크기가 비슷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앤만하다를 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두 개의 문법, 여러분이 모두 다 이해했습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집에서 책을 보고 다시 한 번 복습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